이제는 괜찮은데. 비투비아에서 세 분. 안녕하세요, 비투비아. 저는 비투비아에서 비광을 맡고 있습니다. 저는 비투비아입니다.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해. 짱이다. 여보세요, 여보세요. 에너지 학교, 에너지 학교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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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비투비아입니다. 이 학습이잖아요. 안녕하세요, 이 학습이잖아요. 정년팀입니다. 멤버 개인 앨범 출력도 와있고. 처음 뵙겠습니다.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. 형들이 이렇게 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? 형들이 이기고 싶어서. 이겼어. 잠깐만, 타임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에이, 에이, 성재 씨. 기술이잖아요, 이게. 본인이 엄만한 건데. 웃어볼게. 희망하다.